으 으 으 20을 열심히 하려구요 으 20 ok 짝수 5 였는데요 으 으 으 이렇게 얜 어떤 소리날까요 그쵸 기 그쵸 그러면 이건 묶을 한거예요 이크 왜 조이 그치 이룬 뭐가 될까 씩 씩 으 으 으 스피치 스피치 어 연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each 이러면 speech 스피치 얘는 theme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theme theme 얘는 they 자 혀 살짝 풀어야 돼 they 알겠습니까 th는 the e는 y는 합쳐서 they 그렇죠 얘가 a 된거죠 얘는 pray 뭐래 pr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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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가 된거죠 ray 그러면 이러면 dray 얘 소리도 왜 날아가 버렸어 ray 이러면 bray 얘는 pr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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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okay 이거 아까전에 이거 뭐였어 geek 그럼 이건 뭐였어 che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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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습니까 okay 얘는 뭐가 될까요 grit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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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얘는 뭐다 grit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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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 이러면 스피디 스피드 얘는 슬립 이러면 슬리피 슬리피가 아니고 슬리피 슬프다고요 잠오른 슬리피 슬립 잠자다 슬립 잠자다 오케이 자 위 위 위 위 위 위클리 위클리 여기까지는 위 이러면 위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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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위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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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했습니다 시험치고 패드하세요